대 살에 누구씨가 automatically 어, 누가 왔어 뒷무 outfit Like boy? Like boy? 아, 피워 아, 피우지구나 뭐하고 있었어? 이거 계속 쌓아놓은 거 그냥 치워버리려고 오늘 많이 치웠네 그래도 도와줘 내가? 어 일단 신발부터 박스에서 빼서 다 넣어버려 누구부터? 그래 이건 칼을 뜯어봐 뜯으라고? 어 뭔지 아니 뜯어보지도 않을 걸 왜 시켜 몰라? 이건 뭐야 이거 또 샀어? 러그? 이제 노래집에 깔 데도 없어 박스가 너무 많아 그거 또 언제 샀어? 프린터 프린터기 설치하기 귀찮아서 놔뒀다가 프린터기다 나도 프린터기 사야 되는데 자자자 다 내려놨으니까 일단 옷 같은 거 다 올리자 이것도 옷이야? 왜 빼 근데 자꾸 이런 거는 나는 참 이런 건 못 버리겠어 왜 버려 냅뒀다가 써 지금 왜 버려 빨리 정리해야지 그래 어? 귀엽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될 리가 있나 계속 까보고 거울 보고 아버지 같아 잔소리하는 아버지 어 잘 어울리자 와우 나 뺨? 와 양말이 한 바가지네 귀엽잖아 나 귀여워 정리하고 나중에 봐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어 정리가 필요하니까 참고 내가 좀 넣어놔서 꽉 찾고 이건 예예 그러니까 개무입니다 얘는 위로 올려 선글라스 입고 그런 데 있지 너 근데 거기 무드랑 안 맞아 얘가 아 또 무드를 맞춰야 돼? 진짜 무드가 안 맞아? 이야 여기 너무 깔끔하셨다 와 진짜 깨끗하다 와 깨끗하다 이제 꾸며야 돼 아니야 너무 편하더라고 아니야 꾸며야 돼 꾸미는 거 너 나중에 하면 되지 정리하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? 무슨 한 시간이야 10분 만에 했구먼 아 근데 이건 진짜 유니크한 애들이야 양털 러그 와 와 사이즈만 보자 원래 집에 하나씩만 살아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다 안 되는 거 아냐? 애매하네 이게 맞아? 너가 원하는 실공간?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다가 쿠션 같은 게 좀 넣고 오케이 또 깔아 그냥 뭐가 정리 안되면 일단 깔고 보는 거네 인테리어 러그야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인테리어 꿀팁 이건 미술 감각이 별로 없는 제가 봐도 좀 저것도 한때에요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 아 그래요? 다 부질없어 그 다음 모양을 내줍니다 그렇지 됐다 야스 대한민국에 이렇게 슈트홍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? 사실 이게 다 안 넣고 밤만 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두르는 게 정석인데 오우 귀여워 귀엽네 응 김김김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That's right 우와 완성됐어 근데 저기서 어떻게 쉬어? 옆으로 기대면 액자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? 물건 들시는 자리 내가 가구나 이런 걸 여기에 맞춰서 상기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됐어 예뻐 이제 투머치구나 근데 진짜 맥시멀이다 맥시멀 저 촬영 이후로 저기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안 편해요 레츠 잇트 내가 준비 좀 할게 일단 불편하게 이야 마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짱이다 이제 평소에도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면은 아 고기 구워 먹어요? 네 아 이건 아이스다 뭐야 오우 더럽게 와 여기 직화구인데 거의 이렇게 하는 와 와 진짜 와 진짜 좋겠다 저거 안 돼 안 돼 그거 꺼려면 안 돼 어 저거 관장용 그릇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저거 그건 장식품이라고 뭐 접시들 이런 애들은 그냥 룩용 전시용 느낌이고요 와 저 간장용 여기는 이 상태로 그냥 몇 개월 있는 거예요 안 돼 이야 건드린다 부동의 그릇들을 안 돼 깜짝이야 오 저거는 지금 처음 봤네 아 압수신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봐봐 당황했어 다른 다른 이거는 이건 안 쓰는 거야? 어우 형 왜? 이렇게 담아가 처음 봤어 악기는 악기는 아 아 이게 또 아끼는 접시야?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 4개월 만에 떨어진 거야 아 접시인데 현시용이야 그 저 위에 하얀색 그릇들 왜 화분에 먹자고 하지 잘한다 흰색 그릇들 있어 쓰는 용 비용은 저런 걸 아예 이해 못해요 저랑 다 저런 건 너무 달라서 저거는 괜찮지? 어 그건 괜찮아 합격 후후 지금 불이 많이 쎄서 컨트롤 해야 돼 불 컨트롤 지금 불이 좀 쎄어가지고 이게 식더라 야 소금 아까워 두 분 너무 다르다 잘 맞아 두 사람은 다르니까 더 잘 맞는 거 같아 어 너무 재밌다 네 와우 소리가 에이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원래 진짜 친한 친구 만나면 별로 말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너무 자주 만나서 봤잖아 왜냐면 최근에 헤어진 게 어제 새벽 4시여서 24시간도 안 됐어 어제 새벽 4시여서 할 얘기 없잖아 사실 어제 새벽 4시에 헤어졌는데 잘 잤어 맞아, 남자들이 얘기 많이 안 하죠 조금 잤어 한 3시간 Let's go, eat man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장도 엄마가 만드셨나 봐 표정이 똑같아 맛있어 잘 볶지 않아 그래도? 응 많이 들었지? 많이 들었어 옛날에 진짜 아예 먹고 왔는데 그렇지? 이게 1차였어요? 2차까지 와우 술지? 괜찮네 진짜 많이 들었는데 좋네 한 10년 뒤에도 같이 있겠지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앨범 회의랑 이제 음악 마무리를 하려고 회사에 갔습니다 시작해봅시다 갑자기 마음이 쫄리는데? 항상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스터에서 야, 이번에 우리 준비 오래 했는데 진짜 오래 했는데 진짜 오래 했는데 역시 이렇게 되네요 와, 진짜 오래 했는데 다 보여가지고 여기서 두 배 정도 두껍게 가고 진짜 일정하구나 더 길게 그러면 주황 컬러에서 얘는 흰색으로 가는 것 같은데? 바꿔서? 어 어떤 걸 1, 2로 할지도 정해야 돼 2, 2, 2, 3, 2 그리고 피아노 라이프 야, 결정이 빠르다 조금 리얼하게 그냥 원래 스튜디오에 있는 걸로 치는 듯한 느낌 원래 사실은 표방작방에서 하는 게 제일 제일 리얼하게 당시네요 제일 리얼하지 정말 미묘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 좀 다시 녹음하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어떤 수술을 좀 했습니다 잘하는 거 알고 싶지? 진짜 잘한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수정을 더 해야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쿠쿠 광고 들어오겠다, 이거 이 정도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안 돼,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꽝, 꽝, 꽝 여기 오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예스 예스 수고하셨습니다, 형 수고하셨습니다, 형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어 저 이제 디테일한 수정들은 저의 두 번째 솔로 앨범 테이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, 좋습니다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고맙습니다